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작가님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전화한거 응? 제가 전화 연락처 알려드린거 연락처 알려드린거 아 그거? 어 됐어요 아 됐어요? 아 말씀 안되는데 다 된거 아닌거 아니에요? 네 불안했는데 다 된다고 말은 근데 이제 의사결제 최종결제는 좀 희미한 느낌이었어서 응 이거요 그렇죠 방송이 다 됐어 빨리 나 내꺼커피 어디있지? 네? 내꺼커피 아 아 아닙니다 하차할 수 없구요 저 위에서 마피아 다 가볼게요 나이트 가수라뇨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흔한 체크물인데 하차할 수 잘릴 수는 있겠죠 근데 안 잘리려고 제가 되게 잘 잘 열심히 잘하죠 아 아 아 아 하하 하하 안아주는 의미가 있군요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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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뭔가를 해냈을 경우에만 보상처럼 여러분 한 달 동안 새해는 빛 썩으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셜 왁 무언가 해내 이거 왜이래? 누가 이렇게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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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 줄 알아? 여러분 오늘 가로채널 보지 마세요. 주무세요. 해탱 끝나면 바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다 있던데? 그죠 이거죠? 보고 살 빼란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어제도 PT했고 내일 아침에도 PT하거든요. 식단까지 다 관리해주시는 거예요? 트레이너님이? 아니 그건 알아서 해야죠. 왜 온 거야? 얼굴 보여주고 싶었어? 아니 여러분 80년생 아 왜 나이 아 80년생 이러는데 왜 지금 빨간색 찍었니? 80년생이 왜 이게 위에랑 아래를 하면 되는데 논리적으로 뭔 차이야? 근데 PT가 비용이 좀 있지만 진짜 받을만 하더라고요. 이 뭐지? 뭔가 살 빼는 것도 좋지만 안 다치게 전부 자 스트레칭부터 정확하게 그 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세랑 그 사람 체형에 맞는 자세 같은 것도 잘 체크해 주고 그 사람 체형에 맞는 자세 같은 것도 잘 체크해 주고 네 태양에서 밝히지 않을까요? 언젠가 이직 성공하시겠군요. 축하드려요. 뭐예요? 그 채딩방이 이서구처럼 나도 이직에 성공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축하합니다. 네 우리 잘 정해서 오래 다니세요 오오 오늘 장어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소금구이였나요? 아니면 소금과 양념이 모두 있고 네 스테이크도 있고 차감독님 그 사모님이 손이 크시기 때문에 아아 요번에 갔더니 진짜 맛있었겠다 장어만 20kg가 있었어 아아 저는 연남동에 있는 장어 무이집을 자주 가요 어? 연남동? 네 거기 아닙니까? 뭐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없다고요? 네 거기서 유명한 장어집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재가 되게 유명한 데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갔었는데 가서 정말 장어만 먹고 나 술도 안 먹고 장어만 계속 먹고 맛은 있었는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길 건너면 있는 곳 아 맞아요 네 네 왜 왜왜왜 아니 응? CP님이 밥 먹자고 그러셨어요 어? 정답 비메라님 어?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춘튜브 멋있죠? 마피아 게임의 진상 부끄럽더군요 제가 찍었죠 잘 찍지 않았어요? 잘 찍었죠 끝까지 팔로우하는 이 정신 이걸 들고 계속 뛰어갔잖아 조회수가 그 주저앉을 때 그 부끄러움 진짜 근데 그거 너무 나 살찌게 나왔는데 연예인은 다르더라구요 조회수가 진짜 4일만에 흠 하아 아 으으으읍 크 Luego 내 문에 태진이 너무 편집 알콜로 한 거 아냐? 싸이 감성 싸이월드 감성 아니 그게 아니라 뭐지? 저기 무슨 예식장 소개 VCR 같은 예식장 음 옛날 예식장 이런 음악이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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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를 따로 두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한다는 게 그게 또 뭔가 격 메리트? 안 본 상태에서 썬네일이 예쁘길래 어? 누가 편집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했다고 그러죠. 어? 그래? 그러고 딱 물러봤더니 아 발컬이. 자막이라. 박펠레 저주 덕분에 구독자가 터졌더라고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베텐 유니버스의 뉴미디어 쪽 확장입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 줬는데 하나,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귤을 앉은 자리에서 몇 개까지 먹나 해 보러. 누가? 누가? 혜진이가. 어. 옆에 박스를 하나 싸놓고, 막 쓰고 협찬으로 하면 되겠네요. 감귤을 하나 이렇게 놓고, 그냥 계속 먹는 거. 이미 한 박스인데? 몇 개까지 먹나. 그 까는 것도 이상해 까잖아. 아, 하긴 이상해. 그 편집은 그게 안 해도 되니까? 편집 안 해도 되니까? 안 해도 되죠. 여러분, 20분이 한 개, 20, 30분이 한 개니까 어디까지 가나? 의외로 그런 거 계속 보게 돼요. 손이 노래질 때까지. 여러분,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한, 한 박스 다 먹을 수? 한 박스? 나 그렇게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아, 귤을 맛있어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막 계속 들어가고 이러는 건 아니고. 오히려. 우리 TV 보다가. 아, 오히려 하고 싶으면. 하나 보니까 박스를 긁는 데 없어. 그런 경우 없어요? 아, 그건 견과류. 견과류 진짜 이만한 통을 가지고. 영화 보면서 하다가 나중에 바닥을 본 적이 있어요. 헉! 내 지금 뱃속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견과류 물질이 들어간 건가. 한 달 동안 견과류 안 먹었어. 그 개밥, 그 개가 간밤에 개밥통 하나 열면은 끝까지 다 먹어버리고 배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 느낌으로. 견과류는 진짜 계속 먹어. 견과류는 진짜 계속 먹어. 갑니다. 시작합니다. 사운드 10. 9. 8. 7. 6. 5. 4. 3. 숙보. 오늘은 베트남의 국민영웅 박항서 감독 생일. 어제 박항서 감독이 출연한 SBS 가로 채널도 재밌게 보셨죠? 소티 2분 배성제도 출연했으니 루친분. 안녕하세요. 1월 4일 금요일 배성제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제입니다. 첫 곡은 하하 스컬 부산 박항스 드렸습니다. 최근 지식일에 부산 박항서라는 곡 아시나요? 신나던데라는 질문이 올라와서 골라봤고요. 10시를 알리는 오늘 헤드라인은 오늘이 바로 베트남의 국민영웅 박항서 감독의 생일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어제 SBS 예능 가로 채널 제가 보지 말라고 말씀을 당부를 드렸는데 많이들 보셨더라고요. 베트남에서 느꼈던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건 진짜 외교관 100명의 역할을 혼자 하고 있다. 라는 멘트를 제가 했어요 사실. 그런데 또 이게 퍼지더라고요. 그런데 채팅창에 형 가로로 넓게 나오던데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는 화려한 생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베트네러들이 좋아하는 소티를 입고 출연을 했어요. 제가 베트남 감성을 거기까지 이어간다. 유니버스의 확장 차원에서 한 거였습니다. 다시 보기나 복습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가로 채널 팀에서 이거를 2주 분 이렇게 또 확장을 했던데 지금 굉장히 뚠뚠한 상태에 제가 2주 동안 나온다고 하니까 정출부터 굉장히 심란합니다만 일단 선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PT를 끊어서 열심히 빼고 있는 중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그 모습은 거의 좀 멀어졌어요 벌써. 자 오늘은 불급을 맞아 이소우 기자와 함께 남자들의 월드컵을 해볼 겁니다. 2019년 첫 금요일이라고 여자 게스트와 함께 하진 않고 대신 아주 스페셜한 주제의 월드컵 준비했습니다. 왁석우 기자의 베스트 10 월드컵 체제로 바뀐 이후에 가장 많은 요청이 있었던 바로 그 블록버스터 시작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프리선언 없이 갑니다. 오늘은 바로 본 코너하고요. 베테는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티비로 보실 수 있고요.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반대 찬성 의견과 드립 많이 남겨주세요. 상품 소개해 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송제 되는 반올림피자샵, 난딩구닷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 투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아마존카, 호시기 스위치 갈릭치킨, 셀러닉스, 주포스트건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2588 대리운전,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대우건설, 파리바게뜨와 함께합니다. 결승전은 국밥 시식하면서 하나요? 좋습니다. 그런데 결승에 뭐가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 2주분이예요? 3주분이예요? 2주분. 2주분? 그렇죠. 레드리그. 레드리그와 하이트리그. 그래서 그냥 결승? 그렇죠. 결승 후보를 하나 뽑는 날이죠? 저번에 어묵이랑 했던거죠? 토너먼트를 따로 해서 월드시리즈 개념으로. 제자분은 왜 이렇게? 양대리그, 결승전으로. 3주분 뽑아가지고. 3주분 뽑아가지고 청취소 사회에 쭉. 하하하. 아니, 하니까. 되게 너가 마이너한 것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이것 때문에 회의를 엄청 많이 했는데. 확실한 구분과 경계가. 책, 인터넷 다 달라요. 예를 들면 그 용어에 대해. 맞아요. 곰탕이라는거. 석고리 곰탕이냐 곰탕이냐 갈비탕이냐. 책과 전문가마다. 설농탕과 설농탕. 뭣부터 해가지고. 확실히 구분되는 걸로. 그래서 사실. 보면 알겠지만. 추어탕 같은 경우에는 국법으로 묶지 않지만.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그냥. 국물에 말아먹는. 굿바이님이 제작진 회의를 너무 보고 싶다고. 하하하하. 왜 이야기를 하는지 설명.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니. 여러분 아무튼. 그. 저희가 사골로. 사골로 3주 이상 우려먹으면. 하하하하. 우승이 사골이라는. 사골 곰탕이 된다는 얘기의. 다름 아니기 때문에. 그냥. 회의하고 하냐고. 하하하하. 처음 알았다고. 회의를 했어 배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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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튼. 하하하하. 밥에 말아먹는 국밥이라고 유 defended section, 싸월드는 다른 법 versus 트렁 Deswegen. 그래서 추어탕이 올라왔습니다. 갓딱이 해산국이 빠진 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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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dissertanych시 하나를νη터를 사랑할 계гов görande.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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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그거면 이미 첫 맛은 그 순두부를 당할 게 있나? 노른자 깨진 순두부 딱 뜰 때 너무 뜨거워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맛있어 이게 이제 국밥과 따로국밥을 구분해서 정의하다 보니까 국밥에 맛있다.. 가시죠? 들어갈게요 여기 목동에 맛있는 순두부집이 두 개나 있어요 여러분 드시러 오세요 아 네, 저 KB헤븐 순두부도 진짜 맛있죠 거기도 맛있죠 순두부가 나뒀는 데는 거의 없지만 목동에 그 LA순두부인가요? 어디? 저쪽 길 건너 있는 오목공원 밭 아아.. LA순두부 아닌가? 그러면 뭐지? 나 거기 사실.. 큰 길가 있는 저 안가가.. 뭐로써 잘 안가요? 거기 진짜 혼밥하기 좋은데 거기랑 파라곤지아에 또 하나 있고요 둘 다 맛있습니다 LA순두부는 계란을 옆에 날계란을 그냥 테이블에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수준으로 놔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두 개 넣으면 두 개 넣어도 되는데 보통 역시 정량은 하나다 하나죠 연세대학교에 공학관이 있거든요 정문 바로 옆이 공학관이에요 그 공학관 식당에는 순두부란 메뉴가 절대 바뀌지가 않아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 공학관이 그것도 정말 맛있었어요 순두부 중에 또 갓 이제 연습에 놀러가면 공학관 순두부 혼자 간 적도 있었어요 친구가 이제 야 우리 학교 공학관 순두부가 맛있어 그래서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혼자 갔어요 순두부집에서 고를 때만큼 행복한 느낌이 없어요 일단 다 맛있기 때문에 해물 순두부를 먹을 거냐 그냥 순두부 먹을 거냐 곱창 순두부를 먹을 거냐 전 연대가 아니지만 근데 유명해요 아 연대다운 척 오졌죠 말했잖아요 친구 따라갔다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텐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텐 2019년에도 베텐의 금요일을 책임지는 남자 연예과학 이소구 에디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단 좀 손을 한번 잡아드리고 싶네요 올해 맹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소구 에디터 여러분의 궁금증만 자아내도록 하고요 아까 제가 또 안아드렸죠 채팅창에 뭔지도 모르면서 믿습니다 빛서구라고 일단 일단 찬양하고 계세요 이소구가 홈런을 칠 때는 우리 게스트들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초장거리 홈런을 치죠 기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서현숙씨같이 베텐의 특별한 게스트들 앞으로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민영님이 춘튜브 영상 봤는데 왁서구 노래 진짜 잘하네요 샤이니 루시퍼 다들 놀랐어요 고음 처리가 너무 완벽하다 나미춘의 흥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찍는 줄도 모르고 노래를 그렇게 열심히 불러버렸어요 저도 그 노래 부를 때 셜록을 불렀죠 셜록 그렇죠 셜록이었죠 그래서 벽 보면서 부르는 모습 그 모습 뭔가 많은 서정적인 느낌을 자아내게 했고요 고음 부를 때는 벽을 봐야 나오는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마피아 게임도 상당히 잘했고 그리고 결혼식 축가가 과거에 공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미 실력은 아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자 오늘 블록버스터로 갑니다 베스트10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합니다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하는데요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10 게시판에 여러분도 원하는 주제가 있다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박가슴살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자 이번주 블록버스터 월드컵 주제 뭡니까 이번주 주제는 새해를 맞아 힘있게 준비해본 주제입니다 바로바로바로 국밥 월드컵 당신이 밥을 말아먹고 싶은 최고의 국밥 하나는 아 드디어 이것이 왔습니다 작년 내내 신년 특집 작년 내내 얘기했던 바로 그 주제죠 특별한 주제인 만큼 이번엔 7강이 아닌 10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별리그부터 하지 못하고 대신 제작진이 역대급으로 힘들게 10개 후보를 미리 추렸고요 베리와제가 10개 후보 중 베스트 국밥 단 하나를 뽑겠습니다 네 말하자면 이제 10개 국밥이 본선 진출했는데 본선 진출 과정 그 지역 예선 과정도 너무나 치열해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아니 여기 왜 그게 없냐 그런 식으로 지금 이미 다 커뮤니티 같은데 유출이 돼가지고 그 커뮤니티들에서 갑론을 박이 많았어요 아니 대체 이 국밥 월드컵을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지지하는 이 국밥이 왜 없냐 제 이유를 살짝 얘기할게요 오늘 진짜 이 자존심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요 10강인 만큼 리그를 저희가 두 개로 나눴습니다 얼큰한 빨간 국물이 매력적인 레드리그 그리고 시원한 하얀 국물이 특징인 화이트 리그인데요 오늘은 레드리그의 다섯 후보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국밥들이 레드리그에 들었을지 이서구 기자가 후보를 발표합니다 국밥 월드컵 당신이 밥을 말아먹고 싶은 최고의 국밥 하나는 오늘의 후보 명단입니다 후보 1 순백국 후보 2 육개장 후보 3 선지해장국 후보 4 우거지해장국 후보 5 추어탕 치열한 조별리그를 뚫고 올라온 후보들 오늘 레드리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한 달 정도로 32강부터 할까 하다가 아 그것은 너무 사골이다 국밥인데 왠지 사골화되는 느낌 때문에 나중에 한번 확장해서 보고요 저희가 이렇게 2주를 나눠서 하는 것도 좀 특별하기 때문에 일단 잘 되나 보려고 합니다 화이트 리그도 참고로 소개를 해드리면 콩나물 국밥이 일단 있고요 설렁탕, 굴 국밥, 돼지 국밥, 그리고 갈비탕도 저희가 화이트 리그로 넣습니다 여기다 다진 양념, 다데기 이런 것들을 넣으시는 분들은 빨갛게 만들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흰 국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없어서 아쉽다라고 했던 것들이 꽤 많죠? 그렇죠 뭐 뼈다귀 해장국 물론 있고요 장국밥, 내장탕 제가 제일 화냈던 게 바로 이 내장탕입니다 저는 어떻게 내장탕이 없이 레드리그를 운영하냐 뼈다귀 해장국인데 뼈다귀 해장국은 근데 저희가 탈락 이유를 말씀을 드려야죠 뼈다귀 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밥과 국을 따로 먹는 따로 국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올라온 후보들은 밥을 말아서 먹는 국밥의 개념이 허용이 되는 국밥이라는 걸 우리가 얘기하면 보통 말아먹는 거죠 약간의 자조적인, 누구 놀릴 때 아, 이번에는 말아먹었네? 뭐 이런 느낌 하는 건데 국밥, 보통 이제 뼈다귀 해장국, 갓따귀 해장국이라고도 불립니다만 고기를 많이 먹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이 갔을 때는 사실상 뼈다귀 해장국보다는 감자탕의 형태로 먹게 되기 때문에 그쵸 사실상 그 등갈비를 먹는 느낌에 가깝다 뼈다귀 해장국에 감자가 들어갔으면 나는 아쉬움을 많이 주잖아요 근데 감자가 들어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너희들이 배텐을 말아먹고 있다고 하신 분이 있고 뼈다귀 난 말아먹는데요? 라고 하는데 네, 주로 놓고 뼈다귀 해장국 집에 가서 하나 시키면은 물론 밥을 따로 주긴 합니다만 뼈다귀 해장국 같이 나온 청양고추랑 저는 개인적으로 내장탕을 너무 좋아해서요 근데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린다는 의견이 있더군요 많이 갈리죠 근데 내장탕을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없다 내장탕이랑 좀 이렇게 호불호 쪽 갈리는 게 추어탕도 확실히 호불호 강한 그런 국밥 계열이고 저희 화곡동에 진짜 빨갛게 이렇게 매콤한 국물로 해가지고 내장탕을 주는 곳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행복한 아침 하던 시절에 그 이제 은퇴한 PD 선배님인데 그분과 함께 행복한 아침 끝나고 7시쯤에 내장탕 먹으러 화곡동에 가는 게 완화의 낙이었습니다 24시간인가 봐요 심지어 7시에 여는 걸 보니까 정말 좋아했는데 너무 맛있고 또 국밥집 내장탕 이런 데들은 24시간 약간 기사식당의 느낌이 있는 데가 진짜 맛있는데 네, 어쨌든 다섯 개의 순댓국, 육개장, 선지의 장국, 우거지의 장국, 추어탕, 레드리그인데요 채팅창에 자꾸 국밥농단이라고 올라오고 있는데 호불호 갈린다는 얘기들 많이 있고요 자 이번주도 본방송에 앞서서 베스타그램을 통해 의견을 받았습니다 SNS에 올라온 청취자 사전투표 레드리그 순위는 참고로 1위가 순댓국, 2위가 추어탕, 꼴찌는 의외로 우거지 해장국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추어탕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봤는데 베텐러들은 아무래도 남성 비율이 높아서 그런가요 추어탕은 몸이 좀 아저씨들이 꽤 많다는 걸 그렇죠, 이제 식은땀 많이 나면 먹는다고 하잖아요 추어탕 네, 그런 느낌이 좋았고 갓거제 해장국 왜 무시하냐고 또 화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가볼까요? 부전승으로 준결승전에 오른 강력한 후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후보 1번 순댓국 돼지를 삶은 국물에 순대를 넣고 끓인 국밥 맑은 국물의 개인의 기호에 맞게 양념장을 풀어먹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이게 어쩌면 양념장을 풀기 전에는 화이트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개는 화이트에 가깝게 나오는 곳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그 양념장을 풀고요 풀면 되죠 저는 이 다대기라고 불리는 것을 머지간하면 건집니다 그런데 또 순댓국 하는데 그걸 안 주면 조금 섭섭해요 이게 다대기를 넣어서 나오는 데가 있고 따로 넣을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넣어서 나오면 그걸 따로 건져 두고 화이트인 상태를 충분히 즐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다대기를 추가하면서 마지막에는 깍두기 국물까지 넣는 순댓국은 그리고 이게 강력한 후보일 수밖에 없는 게 넣을 때 그 취향 스몰토크가 가능해요 어? 넌 서유전 넣는구나 그리고 상대의 취향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아 그럼요 보통 국밥이나 이런 것들은 윗분들과 먹게 될 때 야야야 거기다가 깍두기 국물을 넣어야지 이런 식으로 맘대로 깍두기 국물을 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순댓국은 정말 그 3파전 존중 다대기 그리고 새우전 그리고 소금만 넣는 분들 저는 소금만 넣는데요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청양고추를 더 많이 넣든 적게 넣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엄청나게 이제 신정한 커스터마이즈 국밥 커스터마이즈 진짜 다양하죠 채팅창에 전구지 안 넣냐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 들깨추가 라고 하신 분들인데 들깨전구지도 뭐 다 받아주는 게 바로 순댓국밥이다 예 스테인리스 뚜껑에다가 스테인리스 뚜껑에다가 네 덜어서 아 이제 먹는 순서도 다 달라요 그렇죠 부속 내장이랑 순대랑 뭐 이렇게 먹죠 식혀 식힌 다음에 같이 나온 된장에 마늘에 그 순대를 같이 찍어서 먹죠 그렇죠 그러면 와 내가 내가 이 한 뚝배기의 가격에 네 이렇게 다양하게 행복할 수 있을까 네 호사를 누리는 기쁨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의견 한번 볼까요 네 순댓국 식당 자체가 많은 데다가 24시간 영업점 비율이 높아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국밥 순대만 고기만 등 취향에 따라서 유연하게 변할 수도 있음 유연하죠 술국 등으로 확장형도 좋죠 아 술국 어 어 술국은 보통 15,000원 이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두세 명이 갔을 때 그 하나를 놓고 나눠 먹는 네 그 안주로서의 느낌 네 네 술국 사실 술국과 순댓국은 거의 비슷한데 비슷하죠 네 술국으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순댓국으로 해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요 순대랑 한 숟갈 내장이랑 한 숟갈 무슨 말이 필요했으랴 음 그렇죠 순대는 과거 귀한 고기를 먹기 힘들었던 시절 고기의 맛과 식감을 싼 가격에 맛보게 해준 고마운 음식입니다 네 중국의 역사와 함께하는 넘버원 음식으로서 서민들의 삶 깊숙이 존재해왔음 그러니깐요 그렇죠 반대 의견이 혹시 있나요 내장이 많은 만큼 순대의 퀄리티 차이가 크다 채소와 여러 소가 듬뿍 들어간 수제순대만 생각하다가 냉동식품 같은 퀄리티 낮은 순대를 만났을 때 실망감이란 네 맞다 기복이 좀 있죠 엄청 심해요 보통 유명한 순댓국집에 항상 줄이 길고요 네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새로운 곳에 가거나 뭐 이랬을 때 이상하게 순댓국밥 먹을 때 붓고추랑 생마늘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원래 돼지랑 마늘이 궁합이 좋기도 하고 못하는 데 가면 냄새난다고 하신 분이 있고 냄새 나요 네 기복이 심한 선수구나 라고 하신 분이 있고 클럽 갔다가 허탕치고 친구들이랑 순댓국밥 먹을 때 그 맛 레알이라고 근데 좀 입구컷 당한 분들의 영원한 친구 순댓국밥이죠 좀 순댓국밥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별로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원래 가던 곳보다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그 동네에 순댓국밥 집 밖에 없잖아요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를 그런가요? 네 아 저는 참고로 예전에 그 장구창 볼던 시절에 구제역 파동이 일었을 때도 순댓국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순댓국밥보다 친구 같은 느낌 혼밥을 할 때 그 느낌이 없었던 게 없어요 자 찬성의견 반대의견 알아봤고요 순댓국은 부전승으로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자 다음 대결 볼까요? 이어서 바로 두 번째 대결 육개장 대 선지해장국입니다 네 강력한 후보들이군요 그렇죠 육개장 소의 양지 머리 부위와 파와 고사리 등 나무를 듬뿍 넣고 맵게 끓인 칼칼하고 얼큰한 맛이 나는 당 음 그렇죠 육개장 예 뭔가 뭔가 근데 약간 그 구내식당이 구내식당 네 급식에서 많이 나왔던 느낌이에요 급식에서 많이 나왔던 의외로 뭔가 장례식장이라던가 아 그렇죠 되게 뭔가 공공의 음식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배식 받을 때의 느낌 네 이런 것들 있죠 자 자 찬성의견 볼까요? 집에서 사태살 쪽쪽 찢어 넣고 대파 듬뿍 넣어서 끓인 육개장이 제일 맛있어요 네 얼큰하기도 하고 깊은 맛이 좋아요 그렇죠 또 조심히 말하자면 장례식장 육개장이 하나 너무 맛있어서 항상 두 그릇씩 먹기 때문에 그렇죠 맛있어요 네 아 그리고 좀 거기선 그 종이 국끝에 네 적게 주는 편이긴 하죠 그렇죠 더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개인적으로 매운 것을 좋아하지 않은 편인데 육개장은 이상하게 매워도 맛있는 느낌 음 그렇죠 육개장 남은 국물에 라면 삶아서 먹어본 적 있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특이한 분이네요 네 육개장에 닭개장도 넣었나요? 그렇죠 그 육개장이란 것 자체가 이미 소 소우를 의미하는 이유가 아닌가요? 닭개장은 이제 닭을 넣은 거고 네 자 육개장 자체가 워낙 그야말로 국밥의 대명사 같은 느낌도 있고 네 어디서나 배식을 받았던 느낌 하지만 일정하게 맛이 유지되는 묘한 아 그렇죠 정말 국밥의 평균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대국밥은 되게 되게 가게마다 어떤 편차가 큰데 육개장은 진짜 다 비슷한 맛이 있죠 네 군대에서 행군 다녀온 다음에 아침으로 항상 육개장을 먹었던 기억이 있죠 반대 의견 뭡니까? 반대 의견 식었을 때 기름이 둥둥 드는 게 싫다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고춧기름 이상하게 다른 것들도 기름기가 다 있다만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플라스틱에 넣은 다음에 나중에 보면 빨갛게 물드는 게 빠지지도 않잖아요 그게 맛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말번 선 다음에 가면 이렇게 국물에 기름이 둥둥 떠있습니다 누가 이제 미리 받아놓잖아요 보통 8시 반쯤 먹으면 그 느낌 있죠 순대는 식으면 비누된다고 하시면 디스한 분이 있습니다 순대는 하얀 민우가 되기도 하죠 자 다음 대항마 선지 해장국 응혈 상태의 소피인 선지를 넣고 끓인 국 술을 먹은 뒤 마시는 해장국으로 유명하다 자 아 이건 좀 호불호가 있죠 그렇죠 선지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많이 갈리죠 모르고 맛있게 먹다가 나중에 이게 소피 덩어리다라는 얘기를 듣고 못 먹는 분들도 있고요 갑자기 그때부터 피냄새가 난다고 네 그러면 아 난 이거 고기인 줄 알았는데 고기 아니었어? 뭐 이런 느낌 찬성의견 볼까요 물을 밥을 말아먹는다 하면 따로 국밥보다 하나로 말았을 때의 맛이 배가 되어야 한다 이에 선지 해장국은 선지가 잘 부스러져 건더기가 한 숟갈에 들어오는데 거슬릴 것이 없다 아 거의 뭐 과거 시험에 명문을 쓰듯이 찬성의견을 써주셨네요 비녀리도 좋고 먹을 때 사이드 메뉴로 술국 먹을 때도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선지의 식감 매력은 아는 사람만 알죠 미끈하면서도 고소하고 은은하게 고기 맛이 나는 크.. 벌써 당기네요 아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국밥의 추억은 보통 아버지나 뭐 삼촌 아니 그리고 좀 윗분들과 윗세대와 함께 따라가서 먹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그 선지 해장국집을 어.. 자주 갔습니다 그 종로에 있는 종로에 있는 예 그리고 또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 있는 상당히 추후에 유명해진 해장국집이 있어가지고 어.. 잘 먹었거든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 선지는 푸딩입니다 진정한 빨간맛 진정한 빨간맛 음.. 이게 장점이 그 국밥이라는게 한 숟갈 뜰 때 적당하게 그 숟가락 위에 밥과 국물과 어.. 다른 뭐 여러가지 우거지들과 네.. 다른 조연들과 그 선지가 함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국밥들에 비해서 이 선지는 숟가락 하나로 컨트롤이 쉬워요 그렇죠 예.. 원하는 크기대로 예.. 숟가락으로 쉽게 어.. 잘라먹을 수 있다 아.. 반대 의견은 뭔가요? 좀 징그러워요 드라큘라도 아니고 뭔가 불편 안 넘어가요 음.. 이게 이제 대부분의 비린맛을 좀 싫어하죠 선지의 끝맛 약간 안에 숨어있는 그렇죠 선지 이콜 피두부라고 하시면 있고 아.. 반대 의견은 선지구멍에서 국물 나오면 혀 대인다고 아.. 만만하게 보고 구멍 송송 난 선지를 입에 푹 넣었는데 아 맞아요 그래서 그 구멍 사이에서 국물이 뜨거워서 네 예.. 배신감에 치를 던 적이 있긴 합니다 예.. 자.. 오늘 성지형 텐션 높다고 아.. 이게 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는 거잖아요 스펀지처럼 잘못 입에서 눌렀을 때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아 맞아요 예.. 자.. 그야말로 선지 이콜 현무암이라고 그 사이에서 용암이 나올 수 있다고 용암 나올 수 있죠 용암을 품은 현무안급 네.. 아 이거 거의 그.. 미더덕급이라고 비하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 방송이 좀 길어지겠는데 이번 승부는 2부에서 결판내겠습니다 배디어천과 듣고 2부에 뵙죠 배디어천과 듣고 2부에 뵙죠 배디어천과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코너 오늘 국밥 월드컵 당신이 밥 말아 먹고 싶은 최고의 국밥 하나는 오늘은 레드리그입니다 붉고 얼큰한 국물이 매력적인 국밥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순댓국이 부전승으로 진출해 있고요 육개장과 선지해장국이 지금 붙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육개장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이건 단지 뭐 당연히 선지가 호불호가 갈리는 점도 있지만 육개장에 강점이 있어요 뭐요? 육개장은 업그레이드가 좀 돼요 이게 어떤 식으로? 저는 차돌박이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정말 이 국밥들 중에서 차돌박이를 넣어도 위화감이 없는 유일한 해장국이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육개장 칼국수 칼국수를 넣어도 위화감이 없어요 아 커스터마이징이 역시 가능하다 네 근데 좀 고급집 느낌의 커스팅마이징 채팅창에 금수저 망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니 육개장 전문점 가면 대중성이 육개장이 압살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은 비싸고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 만두도 넣을 수 있고 사실 커스터마이징이 편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죠 그만큼 저는 육개장 자체의 레벨은 좀 평균치다 예 대중성은 맞습니다만 그 육개장 뭐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맛집 대통령도 조깅해서 가서 먹은 이런 집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선지해장국은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 YS 대통령이 조깅해서 그 해장국 먹으러 갔다 이런 말들이 항상 나오고 네 몇 대째 이 선지해장국 하는 집 꼭 있습니다 뭐 뭐 그만큼 맛을 잘 내기 힘들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해장국이 붙을 때 네 사실 그 앞에 수시가 없이 해장국만 그냥 얘기할 때 딱 떠오르는 건 바로 선지해장국이에요 그럼 뭐 높은 사람이 먹는 음식이 더 위대한 음식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고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적으로 화제가 되고 진짜 국가적 맛집 이런 느낌으로 지정된 것도 마음속에 지정된 것도 있다 그것은 육개장이죠 모든 국민이 모든 상황에서 급식소에서 식판에서 배급받고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익숙한 맛 그런 것이 최고의 국밥 아닐까요? 저는 평균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나라 최고의 맛집 대결을 하나 선지해장국집 한 집이랑 육개장 한 집 골라서 맞대기를 펼치면 선지해장국이 압승을 거둘 것이다 뭐 솔직히 이렇게 해보죠 선지 먹으실 선지가 좋으세요 차돌박이를 좋아하세요 지금 육개장의 디폴트는 차돌박이는 아니에요 그죠? 선지해장국도 안 해보면 정말 좋은 그 내장들이 거의 내장탕급으로 들어있는 집들도 많아요 네 아 배법관 하야하라 라고 질문이 있고 네 네 아 선지해장국 대 육개장 성재형 추하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음 응 난 선지 싫어해 그쵸 이거를 일단은 고려를 해야 돼요 선지는 제 어떤 여태까지 같이 가본 네 심정적 비율로 봤을 때 객관적 통계치는 아니에요 제가 심정적으로 한번 인체 인생을 반주해 봤을 때 음 열이 가면 여섯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뭔가 남녀 전부 다 통틀어서 딱 했을 때 의외로 굉장히 사람들이 잘 안 찾는 음식이에요 저는 대중성에 있어서 육개장 자체가 과연 진짜 대중성을 획득한 음식이 맞는지 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육개장을 써보라고 했을 때 스펠링 틀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육개장 쓰는 분도 있고 육개장 쓰는 분도 있어요 이게 과연 대중적인 음식일까요? 선지회장 꼭 틀리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아 이게 어? 이렇게 근본없는 약간 침펄 느낌으로 이게 왜 근본이 없어요 저는 아나운서로서 이거 틀리는 사람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맨날 육개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급식 받고 뭐 그냥 배식 받고 이러면서 먹어 왔지만 사실상 이것에 이게 정말 어 후두부를 때릴 정도로 어 너무 맛있어 이거 뭐야? 그러면서 육개장? 하고 기억하고 써본 적이 없다 태극기 4개 제대로 그리는 사람도 은근히 적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기장에 육개장이 등장한 적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선지회장국이 아니잖아요 선지회장국이 있습니다 선지회장국은 뭐 많은 사건들을 겪은 다음날 아침에 먹는 우리들의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는 메뉴에요 선지회장국이요? 그럼요 아침을 시작한다고요? 정말 그 어떤 치열한 밤을 보낸 사람들에게 네 아침에 시작을 하게 해주는 그러면은 육개장은 하루를 뜨겁게 살아온 어떤 사람들이 저녁과 점심으로 든든히 배를 채울 수 있는 네 그런 음식이죠 육개장은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 활력의 음식 육개장은 무난함과 평균성이 강점이기 때문에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군대 병사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급식하는 학교 이런데 납품하기 대량으로 만들어서 떠주기 좋은 음식 어린 초등학생부터 장례식까지 요란부터 무덤까지 먹게 되는 그 음식 육개장 어? 너무 맛있어서 육개장 아니었음? 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차단해 주시고요 아 후배중에 김선지 아나운서 있지 않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김선재 아나운서 이만큼 아나운서 이름을 선재가 아니라 선지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성당 교회에도 나오는 육개장 종교마저 뛰어넘는 아 그거는 무난함으로 파고든 겁니다 무난함이 위대함 아니고 무난함이지만 그것이 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생각할 순 없어요 욕을 안 할 뿐이죠 선지는 오늘 메뉴 육개장이네 음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와 육개장이다 이러진 않아요 선지는 욕도 하죠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는 있지만 호 쪽이 훨씬 더 많고 그만큼 우리나라 압도적인 국가적 맛집들이 많은 것이 바로 선지회장국이다 불호조차 없는 육개장 음 자 어 어떻게 해볼까요 이거 그 왁서우가 물러날 생각은 안 들어요? 아니 너무 선지인데 어떻게 선지가 육개장한테 비벼요 하하하하 아 김선재에게 전화해보자 라고 신문이 있는데 어 전화해볼까요 통화 내용 안 들려도 그냥 결과만 들어봅시다 스피커폰으로 방송이라고 얘기하고 음 꼭 저 한번 이런 식으로 결정해야 됩니까 꼭? 뭐 뭐 아 진짜 김선재 아나운서에게 전화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어 세계적인 석학이기도 하고 아 세계적인 석학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선체스 이거 안 봤는데요 음 아 이게 생투 끝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어 형차단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첫 골 필벨 잠깐만 깜짝이야 아니 그 생투가 아마 방금 끝나가지고 아 옷 갈아입고 뭐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갑분싸가 됐네요 음 갑분싸가 됐네요 음 이거로 끝내려고 그러는데 음 아 너무 센 게 붙었어 제가 이게 첫 대결이지만 국밥은 사실 양보하기가 쉽지 않다 전화할까요? 양보 네 할 수 없죠 잠깐! 방금 김선재에게 전화했지만 김선재가 진행하는 것이 바로 생방송 투데이라는 SBS 개국 시절부터 그야말로 저녁 교양 프로그램 네 먹방이 나온 횟수 맛집이 나온 횟수를 치면 우리나라 역대급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MC에요 김선재 아나운서가 네 그런데 거기에 과연 육개장 맛집이 나오는 게 많을까요? 선재장 풍진 맛집이 나온 게 많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현진 선배라도 전화를 뭘? 해볼까? 그럼 생투 아 생투 MC에게 돌려보자고? 근본 없지만 왜 이렇게 여태 뭐 그런 식으로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만 자 한 번만 더 있어요 선배님이랑 좀 아 생투에 그 정말 역사를 함께한 최영화 선배가 있긴 한데요 전화 불쾌하실까? 무례하실까? 아니 뭐 그건 아닌데 갑자기? 여쭤볼까요 생투에서 많이 본 집이다 뭐 여태까지 여쭤볼까요? 생투 이 정도 하셨으면 음식에 대해서 딱 알지 여러분 어지간한 맛집 뭐 우리나라 집에 가면 최영화 선배의 얼굴이 다 적혀있어요 최영화 아나운서에 그 분에게 그 말고 그냥 생투 믿고 자 하나 둘 셋 육개장 대 선제자국 결정해달라고 그랬어요 네 최고의 국밥은 이분이 이번에 부장님 승진하셔가지고 축하해 짱이 나와요 부장님이라고 자 생투의 아이콘 최영화 아나운서 선배님께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똑같이 프로그램이 끝나서 끝나 끝나자마자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은데 흐음 하하 제 등장에 연결이 안 된다고 예 어 쓸데없는 부끄러움이 추가되네요 아 아나운서에서 사이 좋으신 거 맞죠? 네 어 그냥 차장놈이 우와 하하하 김선재에게 전화를 해보자 하하 이만하면 선지도 감사해할거에요 그래요? 배성재이의 선지사랑 잘 알았으니까 네 베스트셀러 베스트셀러 2인 개념으로 가죠. 녹음할까? 녹음할게요. 네. 이게 첫 대결부터 너무 치열해서 확실한 기준으로 가면 방송에 많이 언급된 건 선지회장국일 수 있는데 베스트셀러의 개념으로 가면 육개장 이길 수 없죠. 지금도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장식장과 수많은 행사장에서 끌어지고 있는 생각을 해봅시다. 육개장이 다음 토너먼트에 올라갔어요. 네. 이길 수 있을까요? 무거지의 장국이나 추어탕을? 못 이길 건 또 무엇인가요? 무거지와 추어탕이 육개장 아래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죠. 붙어봐야 아는건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우거지와 추어탕의 대결이 상당히 볼만합니다. 사실 여기는 결승에 못 가요. 선지는 그냥 이제 개성파 정도로 왕위를 꿈꾸면 안되고 개성파 정도로 여기 후보에 올라온 정도로 역할을 다한거라고 생각하고요. 채팅창에 지금 잘 갈라주신 분이 있는데 팬덤의 선지와 대중성의 육개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지독하네요. 팬덤이란 참. 자 그러면 자꾸 국밥농단 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서 그럼 육개장을 올리겠습니다. 대중의 선택. 채팅창에 육개장 라면도 생각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되는. 자 그러면 다음 대결을 볼까요? 네. 다음 세번째 대결. 우거지 해장국 대 추어탕입니다. 네. 우거지 해장국. 소의 잡뼈를 우린 국물에 우거지를 넣어 얼큰하게 끓인 해장국. 상대적으로 맑은 국물의 얼큰함이 특징. 그쵸. 네네네. 찬성의견. 이영자 누나가 얘기했다. 푹 꼬인 해장국에 시래기가 듬뿍이면 금상첨화. 밥 말아먹기 좋다고. 우거지 해장국은 밥을 말아도 밥알이 하나하나 살아있다. 다른 국밥들은 밥을 말았을 때 밥알이 뭉개지는 느낌이랄까? 국밥하면 해장국 아닌가요? 해장이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시원한 사골국물과 후루룩 들어가는 우거지. 반대의견. 너무 약하다. 공중파 방송국이라서 채소국밥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넣은 느낌. 아 채소국밥. 그쵸. 이게 좀 건더기가 육류라기보다는 뭔가 우거지 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좀 양지를 삶은 양지를 좀 잘게 뭐 이렇게 푸짐하게 해보다는 그냥 적당히 고명처럼 넣고 네. 나머지를 시래기와 우거지로 가득 채운 그런 느낌이죠. 우거지는 집밥 레벨이라고 좀 낮게 보는 분이 있고요. 아 우거지 상이라는 말이 왜 있는지 생각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우거지에게 비토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또 우거지는 빨간 국물에 다 넣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딴 데 넣어도 된다. 이건 결국은 토핑에 불과하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 아 우거지 먹을 상인가 하하하하 자 그러면 다음 추어탕 상대 후보 네. 미꾸라지를 푹 고와 뼈째 곱게 갈아 여러가지 채소를 넣고 양념하여 끓인 토소금식 네. 찬성의견 소, 돼지 사이에 빛나는 미꾸라지의 존재감 산초가루 뿌리는 순간 밥이 순사 응 겨울철 최고의 치일한 유모 소재 으 추워 날이 이렇게 추운데 추어탕 함께 어때요? 하고 던지면 당신의 그녀도 깔깔 웃으며 호감도가 올라간다. 차단해주시고 그리고요 뭐니뭐니 해도 추어탕이죠. 진한 국물에 영양이 그득그득 부추와 함께 한 사람 하면 이건 뭐 반대의견 뭐가 있죠? 반대의견 재밌네요. 어린 시절 할머니가 미꾸라지를 손으로 바구니에 대고 갈아버리는 모습을 본 이후 트라우마 때문에 추어탕을 못 먹어요. 네. 아... 이거를 몰랐던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가요? 아 이거 듣는 듣는 순간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하신 분도 있고 이게 뭐지? 예. 저도 그래요. 추어탕이 아예 모르잖아요. 추어탕이 통으로 들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미꾸라지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 동심 바삭바삭해지죠?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 이 정도면 고어탕 아닌가요? 하하하하 네. 아 믹서기로 드르륵 드르륵 아 이건 고어탕이라고 아 근데 저는 예전에 KBS에 있을 때 그 담양 쪽으로 전라도 담양 쪽으로 그 추어탕 맛집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네. 저는 추어탕이 체질에 굉장히 잘 맞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추어탕을 정말 자주 먹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갔을 때 그 추어 추어가 미꾸라지잖아요. 네. 추어를 잔뜩 잡아서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해주시는데 정말 그 바구... 바가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벅벅벅벅 갈아가지고 톱밥처럼 만드시는데 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 저는 항상 통 추어탕만 먹습니다. 네. 네. 아무튼 담양 떡갈비도 먹는 것들이 추어탕 징그럽다는 타령이라고 신문이 있고 동심 갈렸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저도 이게 궁금했었는데 네. 갈아먹는 게 남원쪽 스타일이고 네. 통을 보통 원주... 원조? 원주지역으로 친데요. 음. 근데 사실 뭐 이제는 추어탕은 그런 경기가 희미하죠. 추어탕집 가면 간 추어탕이랑 통추어탕 둘 다 먹을 수가 있죠. 그렇죠. 바구니에 내고 가는 건 이거 반대의견이 강력하네요. 갑작스럽게 고어탕. 아니. 안 보면 되죠. 보여주지도 않잖아요. 보통 경우. 택배장에 회는 산치로 먹으면서 뭔 추어탕 타령이냐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통으로 먹는 게 더 끔찍하다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저도 후배들이랑 가끔 추어탕 먹으러 가요. 네. 근데 가서 시킬 때 그냥 추어탕 먹을래? 통추어탕 먹을래? 물어보면 다들 그냥 추어탕 먹겠다고 그래요. 통추어탕은 조금 뭔가 끔찍하다. 근데 저는 그 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통추어탕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이건 의외의 한 방이 있네요. 저는 추어탕을 강력하게 밀라 그랬는데 저도 강력하게 추어탕인데 어. 산낙지 먹는 것들이 무슨 쫀딱딱다르겠냐고 하신 분이 있고 우거지 해장국 단점이 있습니까? 우거지 해장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볼륨감이 많이 떨어지죠. 아니 저는 우거지 해장국의 최대 단점은 그거라고 봅니다. 어떤 거죠? 얘네들이 엉켜있어요. 그래가지고 우거지 해장국에 있어서 젓가락으로 뭐 하나 이렇게 들어서 딱 입으로 넣는데 네. 다 딸려 들어와서 한꺼번에 토핑을 다 먹어버린 적이 있어요. 우거지들이 이게 의외로 젓가락 숟가락으로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뜨겁고 한 번에 다 먹어버려서 짜고 그 다음에 어. 토핑을 다 먹어버리면 텅 빈 국물 그 만큼 허무한 게 없죠. 채소호가 커서 이렇게 엉겨있죠. 거기에 네. 우거지를 해체하면서 먹거나 또 그렇다고 우거지에 저희 이모님 가위 좀 주세요. 그래서 우거지를 자르면 그것도 약간의 선을 넘는 행위 같고 그렇죠. 뭔가 이게 밥 내 밥 한술에 어떤 건너기의 조화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매 숟갈 숟갈이 네. 우거지 해장국에 소고기 들어가나? 그럼 우거지지라고 지금 있는데 사실 우거지 해장국이라고 해서 우거지가 주인공 같지만 아. 신스틸러 그 소고기들이 상당히 풍성하게 들어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채소호가 많고 고기가 좀 적다 보니까 다른 국밥들에 비해서 속이 편한 아. 그렇죠.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게 과하지 않다 보니 뭔가 술술 넘어가죠. 속이 편하죠. 네. 우거지심으로 치실 가능하다고 하시면 되는데 아. 뭐 이해끼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근데 끼는 경우도 있지만 시실도 가능하다. 그리고 제가 의외로 우거지 해장국이 소리 없이 강하다고 느꼈던 게 어느 국밥집에 가나 우거지 해장국이 약간 서브메뉴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같이 간 사람 중에 절반 정도는 우거지를 택합니다. 누워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먹기 싫은 메뉴에 끌려왔다는 느낌도 함께 뭐 을의 그 상황은 이제 산지를 끌려왔다가 산지 대신 우거지 해장국을 선택하는 소리 없는 비명. 그러면서 또 우거지가 메인인 가게는 없다. 라고 하신 분이 있고 네. 이게 우거지 해장국의 어떤 왕자를 노리기 힘든 가장 큰 약점이라고 봐요. 우거지도 약간 육개장과라고 실패가 적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거지로 엄청 유명한 경우는 없다. 우거지 하나로 가 지금 이런 대중성 코드를 두 개나 올려서 붙일 겁니까? 순댓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 육개장과 우거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다르죠. 우거지는 확실한 서브고 육개장은 육개장 전문점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소고기나 우거지나 출연지는 똑같은데 주인공만 다른 거 그렇죠. 맞아요. 우거지 해장국이 아니라 우거지 갈비탕도 있고 우거지가 은근히 옆에 있는 고기들을 서브로 받쳐주는 경우 늘 꽤 있습니다. 우거지라는 자체가 이제 좀 남는 채소 이런 의미니까 혹은 채소의 자투리 이런 것들의 사투리다 보니까 추어탕입니까 우거지입니까 추어탕이죠. 여기서는 추어탕입니다. 그래요? 고어탕이어도 미꾸라지들 산채로 가는 걸 봐도 추어탕은 일단은 뭐랄까 너무 존재감이 있어요. 우거지 해장국 우거지 해장국은 좀 희미한 느낌이고 개성이 좀 없는 네 우거지 탕은 북산 권준호 포지션이라고 식스맨 끝밖에 안 된다. 아 이래서 선지를 올렸어야 되는데 산초 가루를 추어탕에 살짝 뿌리고 하 너무 맛있어요 네 그리고 국물이 굉장히 그 갈린 뼈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약간 점성이 있잖아요 네 진하잖아요 네 그게 정말 몸보신하는 느낌 김선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조개젓까지 함께 나와주는 거죠 추어탕에 잠깐 받아볼까요 아 끊어졌네요 여기서 혹시 선지 해장국이라고 하면 바꿔주나요? 와 말도 안 되죠 어 미안해 아 예 방송하고 있는데 뭐 좀 물어보려고 음 의견청취 생투 MC로써 육개장과 선지 해장국 과연 어떤게 더 위대한 선지 해장국이라고 합니다 예 선지 해장국 아까 뭐 몰래 여기가 SBS 사옥이잖아요 근거가 있나요? 어떻게 몰래 술을 썼겠죠 근거 근거는 없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메신저를 보낸다던가 하는 식으로 야 무슨 내가 있다가 전화할 테니까 그냥 다 됐고 무조건 선지라고 해 김선지의 아나운서가 네 값을 했어요 예 당연히 선지의 해장국이라고 좋고 이제부터 김선지라고 부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이거 물릴 순 없잖아요 물릴 순 없고 그냥 김선재만 김선지가 됐어요 네 자 아 좀 이따 결승 때 한 번 더 의견 청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체스 버린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킹선지 부르자 자 우거지 대 추어탕 추어탕입니다 저도 추어탕을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추어탕이 우승후보라고 봐요 네 개인적으로는 화이트 리그에 가도 우승후보다 예 저는 추어탕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가 있습니다 자기 몸에 잘 맞는 걸 우승시키는 월드컵일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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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제가 아 3개의 후보가 올라 있습니다 자 순댓국 대 육개장 대 추어탕 이제 5강 대결 이어서 3강 대결 저희 홀스로 가서 좀 입에 잘 안 붙는데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결승전 최혁채 일단 뽑아볼까요? 최혁채 뭘로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최혁채요 아 아 김선재가 선지의 장국에 대한 아쉬운 문자를 또 하나 보냈어요 뭐라고요? 아 이거 근거가 있네 육개장은 엄마가 해줄 수 있는데 선지의 장국은 사먹어야 된다 뭐 네 어머니 힘드시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그냥 김선지 네 자 자 엄마 손만 무시하려고 하신 분이 있고 엄마 요리 실력 디스한 거냐고 그니까요 하하하하 아 그렇군요 스칼캐슬 보면 그 주인공 예 염정아씨가 선지의 장국 과거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아닌가 자 좀 가볼까요? 최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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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약체는 추어탕이라고 봐요 최약체가요? 네 전 육개장 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예 육개장은 여기까지 올라올 자격이 없어요 하하하 왜죠? 네 이건 월드급이 아니에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국밥 중에서도 이게 정말 그 아 예전에 그 뉴욕 타임스케어 그쪽에 어 이상한 광고가 있었죠 비빔빵 뭐 이런거 네 그래서 광고로써 이상한 광고다 라는 평단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것처럼 어 거기에 내보낼 만한 느낌은 아니다 거기에 내보낼 만한 느낌이 육개장 이겠죠 이상하네요 하하하하 보내지 맙시다 주어탕 이건 뭐 이건 괜찮은데요 자 어중많이한데 어중 없으면 추어탕과 단일화가 가겠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아 어중도 여기 붙었습니다 어중 지지세가 그 추어탕은 일단은요 저기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음 추어탕의 호불호 레벨은 선지보단 좀 낮긴 하지만 한 천국장 콩비지 이 정도라고 봐요 확실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그런 한계가 조금 있다고 보고요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만 음 그리고 뭐랄까 지금 저희는 지금 티어를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티어를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티어를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티어를 올리고 있는 거 육개장의 탑티어에 든다고 생각하세요? 육개장 탑티어에 못 들어갈 이유는 뭔가요? 순댓국 옆에 육개장 있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솔직히 순댓국한테는 많이 못 미치는 건 현실이에요 네 근데 추어탕 하나 못 못 묻지를 만한 제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추어탕은 스몰 토크 가능해요 가을에 왜 이것을 먹느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추어탕을 먹었을 때 내가 뭐가 좋아졌다 라고 하셨지만 육개장은 항상 어두운 이요이게 아 나 군대에 있을 때 육개장 먹었는데 그 다음에 아 저 장례식장 가서 한 그릇 먹고 육개장 한 그릇 먹고 올게요 뭐 이런 그 어두운 기억들의 추억을 공유하게 되고 추어탕은 뭔가 스몰 토크들이 됩니다 추어탕은 이제 추어탕을 즐겨 먹는다는 것은 땀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 수도 있죠 아니 뭐 그건 체질이니까요 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기도 하고요 육개장은 다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네거티브 육개장 그리고 저는 육개장에 그 뭐지 고사리를 또 있죠 고사리를 잘 못 넣은 육개장을 먹고 목이 칼칼해져가지고 하루 종일 기침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산초를 실수로 많이 넣어버린 추어탕을 먹고 그런 기억이 저는 바로 지난달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바보였던 거고 육개장에 그 고사리 제대로 다듬지 않거나 그 어 제대로 묵힌 건가요? 너무 너무 많이 묵힌 고사리인가요? 그걸 넣었을 때 목이 마치 알레르기 올라온 것처럼 크 크 크 이렇게 되는 느낌 토란국 잘못 먹었을 때 느낌처럼 없습니까? 육칼 육개장 칼국수 있죠 추 칼 추어탕 칼국수 없어요 이게 뭐랄까 근본이 많은 걸 못 품는 그런 국밥이에요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도 없고 남성분들이 많이 듣죠 여기서 남성분들 남성분들의 인생에서 도움을 받은 기억 추어탕이 훨씬 많을 겁니다 도움을 받은 기억이라고 하면은 미꾸라지에게 도움을 받은 기억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소와 닭에게 도움을 받은 기억이 많으신가요? 육개장을 버린다는 것은 닭개장까지 버린다 닭이랑 소까지 모두 버린다 소, 닭 모두 버리고 미꾸라지 하나 갖고 가야겠다 이런 말이에요 최디 차양의 왁석을 지지하는 분들도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저는 있습니다 네 최디 차양의 슬픈 얘기 하신 분들도 있고 순대꽃과 육개장과 추어탕 저희가 생투 MC 김선재 아나운서에게 지금 이름만 김선지의 아, 불효녀가 되어버렸거든요? 만회가 기회를 주죠 아, 근데 이상한 거 그러면 어떡하죠? 아, 배고프다! 야, 뭐 먹을까? 육개장! 어떻게 추어탕이 이 길에서 나왔으면 하는 말이 사악시킨 거 그런 거 아니면 올리는 걸? 올리는 걸? 참고용으로 참고용으로 참고용입니다, 참고용 시민 논객 찬스 김선재 아나운서 죄송합니다 스피콘 폰으로 잠깐 전화해도 되겠습니까? 네 아까 선지 회장국이 탈락을 해서 예선 탈락을 했다고요? 아까 전화를 타이밍 맞춰서 못 받는 바람에 탈락을 한 상태예요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선지 회장국이 타이밍상 탈락을 한 상태고 김선재 아나운서는 지금 별명이 김선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해주는 것 때문에 더 별로다라고 해서 부효녀가 됐어요 아, 부효의 아이콘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기회를 한 번 더 드릴게요 그럼 육개장 골라야 되나요? 아니, 육개장과 추어탕과 순댓국이 지금 삼파전을 펼치고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선호하나요? 어, 저는 순댓국이요 아 가장 선호하지 않는 것은? 육개장이랑 뭐요? 육개장이랑 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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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어탕을 가장 선호하지 않는다? 네네 왜죠? 그냥 식감이 약간 그 제가 들깨를 선호하지 않아가지고 좀 들깨가 없는 깔끔한 맛을 선호를 하는 것 같네요 아, 지극히 개인적인 아, 선호하냐고 묻지 않았어요 하하하하 선호하냐고 물어가지고 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채팅창에 아, 김선지씨 나랑 안 맞네 라고 하신 분들이 있고요 하하하하 아, 추어탕을 골랐어야 하는구나? 네 아니죠 추어탕 잘 고르셨죠 네 저분은 누구예요 지금 목소리는? 하하하하 아, 네 고정 3년째 고정인 이석우 에디터라는 분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추어탕 잘 떨어트리셨고요 하하하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빨리 진행하시죠 역시 배운 여성이란 분들이 있고요 그럼요 네 두 번이나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끝났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채팅창에 선지하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하하하하 바이 이제 갈게요 하하하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시민 논객 김선재 아나운서였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러면 추어탕은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냐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육개장과 순댓국의 결승전인데 그렇죠 의미 있나요? 의미가 없어요 육개장이 이길 수 있는 이유를 하나로도 돼보세요 하하하하 아니, 저 진짜 오늘 뭐하러 한 겁니까? 네들이 그 네 네 없어요 자, 육개장 대 순댓국인데 네 네 네 네 킨댓국 이길 수 있나요? 어, 뭐 음 근데 여기까지 선전한 네 육개장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찾아본다면 네네 육개장은 아 호텔 디너 메뉴로도 가끔 있다 아 그러나 순댓국은 뭐 호텔 디너 메뉴로 오르는 일은 거의 없다 아 채팅창에 완주의 의미를 두자 네 순댓국을 위한 한 시간 동안의 대관식 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렇죠 아 순댓국은 육개장도 그렇고 사실 그 정확한 스펠링을 또 사이시옷을 까먹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요즘은 그런 것들 그냥 풀렸기 때문에 순댓국이든 순댓국이든 네 육개장이 그야말로 생각보다 높은 데까지 올라와서 젖잘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네 순댓국 그냥 뭐 육개장을 할 말 다 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구도를 봐야죠 여기서 선지해장국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좀 그나마 비벼볼 만했어요 비벼볼 만하다고요? 아 선지해장국 순댓국이요? 순댓국보다 선지해장국에 내장을 더 많이 넣어주는 분들도 있거든요 선지해장국 선지해장국은 소 내장과 돼지 내장의 대결로 갈 수 있었는데 어 자, 채팅창의 형 추혜 라고 하시면서 순댓국이! 오늘의 레드리그 우승 국밥입니다 네 아 사실상 레드리그 우승이고요 네 월드시리즈 우승은 다음주에 화이트리그의 우승자와 함께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차피 내장는 거 왜 했냐 자 왁성우 기자 다음주에 화이트리그 기대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지만 패배한 리그였습니다 순댓국 버릴 게 없죠 버릴 게 없어요 자 쿨하지 굴국밥이 여기길 군번이야 아니 재료와 식감 다양성을 위해서 아니 근데 진짜 좋은데 뭐가 그러니까 왜 그래요 여기 지금 설렁탕 돼지고밥 사이 있는데 얼마나 초라해 보이네 심지어 굽는 건 설렁탕이랑 붙어요 김동률 아이유 동화 끄고 자 그럼요 패성재 10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김동률 아이유 동화입니다 소등화입니다 야안 꿈꾸세요 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찍을게요 빨리 찍을게요 빨리 찍을게요 여기 여기 있네 시간이 없어서 빨리 찍을게요 마지막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셋 머리가 너무 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많이 늦어졌네요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아우